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으시면 갈망하세요 주님 저도요 라고 갈망하세요 이 자매님이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저희 수련회 때 참석했던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악관절이 치유되었다 어떤 자매가 악관절을 치유받았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턱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이게 아예 빠지면서 디스크 쪽이 갉아져서 통증이 계속되었어요 저에게 기도받기 전까지만 해도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치유받겠다는 믿음으로 왔고 지금 확인해 보았을 때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악관절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치유될지요다 악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입을 벌려 보세요 턱을 움직여 보세요 확인하세요 진짜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적이 압니다